오늘은 시간이 조금 1시가 10분이라 애매하고 내일 혹시 원하시면 아니요 내일이면 혼자 가셔도 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필요하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. 혼자 가셔도 되고 아주 귀에 썩 붙잖아요. 이제 약간 거부하시면. 저희는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. 오신 분들이 같이 가는 게 부담스럽다.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. 앞에까지 모셔드리고 차에서 기다렸다가. 차에 기다릴 수도 있고 직접 차를 저희가 드리면 몰고 갔다 오셔도 돼요. 항상 항상 하루에 30분씩 더 타요. 하루에 30분씩 더 고객님이 원한다네요. 여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. 안쪽에 방이 있으니까. 자 그러면 방으로 모셔도 돼요. 조심해.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. 고구마 올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무거울 텐데. 이따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또 실제로 또 뵙는 거예요. 아 너무. 그러게요 또 이렇게. 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. 아니에요 연기. 항상. 대떡 같아 더 잘해야 되는데.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고 항상. 노래 잘하시잖아요 너무. 들어가시면. 들어가시면. 들어가시죠. 아 이 안으로. 친절아. 거울. 장미꽃까지. 대단하다. 너무 좋아요. 이걸로 해놨는데. 이게 싫으시다는 거죠. 네 이거 너무 좋아요. 이해를. 아우. 너무 아늑하다. 괜찮으세요? 네. 진짜로 편하게. 쉬다 가시면. 좋겠습니다. 편하고 있으면 얘기하시고. 네. 이거 냉장고 너무 궁금했는데. 이렇게 생겼구나. 아 이게 카메라구나. 와 로버트처럼 움직이네요. 저기서 보고 있는 걸 거예요. 아. 아 이게 카메라구나. 아 이게 카메라구나. 잘 인수해야 되겠다. 편시다가 그것만 올려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